안녕하십니까? 로마오사방입니다. 도전이브리오 29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창세기 1장 13장. 들어보면 네, 한 번 더 13, così fu sera, poi fu mattina, il terzo giorno. 네, hier 보리어로 13, vaiehi erav vaiehi boker, היום השליש이 네, 한 번 더 13, vaiehi erav vaiehi boker, היום השליש이 바iehi erav vaiehi boker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바iehi erav 바iehi erav 예hi erav erem 예hi erav 예비 er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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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iv errem chan diver boc hiện r과 bocini bociem boc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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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 아니고 아침 아침 보 보킴 아침 아침 보킴 아침 그리고 3일 이거는 나를 가르치는데 하염 오늘도 있고 날도 있고 하염 날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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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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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하이홉 하슈비시 네, 여기서 그러면 자리 바꿔서 하이홉 하슈비시 셋째 나리였다 이거 그러면 두 번째 세컨드 세컨드 둘째 날 하이홉 하슈비 둘째 날 하이홉 하슈비 그 다음에 첫 번째 첫 번째 날 하이홉 하이시온 하이홉 하이시온 하이홉 하이시온 하이홉 하이시온 네, 첫째 날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와이엘이 와이엘이 엘엠 또 그리고 와예히 엘엠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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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yahii erav vayahii boker hay revenir vayahii erav vayahii boker hayon vayahii erav vayahii boker hayon 그리고 세 번째 밑에는 또 왜 생겼나? 이렇게 한 번 더 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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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염이 날 하염 이렇게 몇 자리? 13절 창세기 1장 13절을 살펴봤습니다.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